뭐야 뭐야. 뭐야. 지효 잡아. 지효. 지효야 지효야. 그렇죠. 민정아 자른다. 지효야. 공자 이겨야 돼. 공자. 야 지효 잘한다. 야 지효 잘한다. 야 민정아. 야 그 민정이 뭐야. 야 민정이. 야 야 야. 야 야. 야 민정아. 야 민정아 방수.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. 야야야 지호야 역시 지호야. 지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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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야. 야 말나맨이야. 말나맨이야 너를 언젠서 살. 지금은 너를 언젠서 살 줄 알아. 너무 예쁘다. 되게 이쁜다. 박수 형. 박수 형 돌아왔습니다. 박수 형. 박수 형. 어 안돼 안돼 잡아 잡아. 아 강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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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설대 치워. 형 그렇지. 형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누가야 지효야. 글로벌 놔줘. 글로벌 놔줘. 할 수 있어. 지효 왼손에 너네비 다 끝장이야. 지효야. 졸 밖에 여기 있다. 여기 까지. 배우다. 다. 한참 앞에 부르다. 발치가 안 여기예요? 정間이가 내가 잡았잖아요. 왜요? 왜요? 로봇 대처에 갔을 때 잡아주는 건 WWE의 룰을 따라서 오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축하를 먼저 가져갑니다 반가워